안녕하세요 카이주유 김상준 기자입니다. 오늘은 카이주유 영상 최초로 비교 시승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비교 시승할 차종은요. 기아 카니발과 도요타 시에나입니다. 두 차종 모두 대형 RV로서 항상 수요층에 있는 모델들인데요. 두 차종의 매력을 한번 비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 카이주유 윤수정입니다. 그럼 먼저 토요타 시에나부터 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에나는 토요타의 패밀리룩이죠. 킨룩이 적용이 돼서 일단 굉장히 옆쪽으로 와이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 굉장히 큼지막한 그릴이 또 들어가 있고 하단쪽으로는 역시나 대형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 넓이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카니발로 넘어가 볼게요. 이 카니발은 또 대형 신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었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나보다는 조금 더 높이를 강조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좀 더 위쪽으로 볼륨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인상이 오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측면으로 또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에나는 이렇게 손잡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이고요. 상당히 빠르게 또 열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카니발은 이렇게 당겨서도 열 수 있지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. 사실 측면에서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디자인이나 길이감은 두 모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후면으로 넘어갈게요. 네, 그리고 후면 디자인 역시도 전면에 드러났던 개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이 토요타 시에나의 경우에는 윈도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전고가 낮아져 있고 옆으로 넓어진 모습이 역시나 드러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카니발은 지금 보시면 역시나 이 시에나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늘씬하고 오똑 세워진 그런 모습이 역시나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에나가 아무래도 대형 RV다운 그런 감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 차량이 조금 더 저한테는 네, 디자인이 좀 더 좋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.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지금 네, 지금 저희가 3열 시트를 세워놓은 상태인데요. 이 지금 생겨난 공간들은 이 3열 시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공간들인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끔 널찍하고 또 깊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시트를 또 접어서 이쪽으로 넣게 되면은 평평한 그런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요. 굉장히 넓고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카니발로 가볼게요. 카니발 역시 저희가 시트를 이렇게 펴놓은 상태인데 시에나보다는 이 폭이 조금은 좁은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공간을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 활용성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이 카니발 역시도 이 3열 시트를 접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평평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 활용성이 생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실내 공간 한번 가볼게요. 네, 지금 토요타 시에나 실내 공간에 탑승을 했고요. 한번 인테리어랑 디자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운전석에서 위치했을 때 이 클러스터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그렇지만 굉장히 보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불편함 없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은 이 차체가 큰데 반해서 구경이 살짝 저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렇게 가죽의 소재가 적용된 점은 굉장히 이렇게 스티어링을 딱 잡았을 때 잘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대시보드 쪽에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갈색의 가죽 소재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우드 그레인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도 비슷하게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. 약간 저는 딱 차에 탔을 때 이런 시트의 느낌이랑 색깔이랑 모두가 따뜻해 보이는다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. 탔을 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센터패시아 부분이 지금 상단으로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어노브 방식도 지금 토요타의 어떤 방식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방식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 조작하는 조작감에 대해서는 이 다이얼 버튼들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응답성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비상등 버튼이 이 조수석에 좀 더 가까운 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잠깐 걸어볼게요. 걸면 사실 조금 천천히 좀 느리게 이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있어요. 아무래도 구형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아쉽네요. 그래서 켜게 되면 켜게 되면 지금 이 사이즈 자체도 조금 작게 적용이 됐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이런 글씨 같은 게 좀 퍼져 보이게 되어 있어요. 내비게이션 역시도 좀 봤을 때 좀 흐릿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약간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조작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옆쪽에 글로브 박스를 한번 볼게요. 이게 가죽으로 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래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꽤 깊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도 지금 시트가 조금 땡겨져 있지만 이렇게 깊고 넓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. 들어가 있습니다. 공간 활용성을 많이 적용을 시킨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이 옆쪽으로는 제가 컵홀더를 미리 빼놨어요. 이 두 가지를 실을 수 있는 물병 두 개랑 그다음에 이쪽에도 두 개 이렇게 뒤쪽에도 이열 공간에서도 탑재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컵홀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리를 한 모습입니다.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안쪽에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 팔이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깊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넓이도 굉장히 넓고요.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앞쪽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USB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자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2열 공간이랑 3열로 넘어가서 또 한 번 살펴볼게요. 2열에 탑승을 했는데 제가 가장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수납 공간입니다.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 빼게 되면 정말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요. 사실 이 아래쪽에는 지금 이 시트가 바로 있는데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다 책을 넣을 수도 있고 가방을 조그만 클러치백 같은 거는 정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상당히 이거는 정말 탐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좀 숨어 있기는 하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일본 차량이기 때문에 110폴트의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 옆으로는 이제 충전, USB 단자도 두 가지, 두 개가 적용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후크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뭐 가방이라든지 쇼핑백을 걸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사양인 것 같고요. 그다음 제가 시트에 이렇게 착석을 했는데 지금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상당히 편안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. 이 앞레스트 부분도 팔걸이를 딱, 팔을 딱 올렸을 때 굉장히 무난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푹신푹신해요. 네, 다만 이제 제 헤드레스트는 머리를 감싸는 모양으로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좀 뜨게 돼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모습입니다. 그다음에 옆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시트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네,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이 가장 좋은 기능은 오톰한 시트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거리가 올라오죠. 마치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을 때 뭔가 다리를 쫙 펴고 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수동이에요. 이 옆쪽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당겨서 다시 이렇게 발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. 이거는 조금 수동이어서 불편한 점이고요.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젖혀지네요. 각도가 딱 약간 장거리를 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잠이 잘 들 것 같은 그런 각도로 되어져 있습니다. 3열 공간은 또 어떤 구현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3열은 지금 생각보다 저는 넓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레그룸 공간은 제가 이제 평균 여성의 신장이기 때문에 한 두 칸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성인 남성분들이 탔을 때는 좀 더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 앉았을 때 이 시트 자체가 푹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1열과 2열과는 다르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편안하고 장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시트에서 이쪽 고리를 잡아당기면 상당히 많이 뒤로 젖혀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장거리를 갈 때는 거의 누워있는 듯한 지금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엄청나게 편안한 3열 공간은 아니지만 여기 시트를 최대한 젖혔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3열에서도 조금 앉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옆쪽에는 컵 폴더가 2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박스를 또 열면은 여분의 수납 공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컵 폴더가 양옆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개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굉장히 좋은 활용성인 것 같아요. 이번엔 카니발 차량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이 카니발을 보면 저는 도어 쪽의 수납 공간들을 훨씬 많이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시에나와는 다르게 이 1층, 그 다음에 아래층, 3층 3열까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작지만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 더 이렇게 이렇게 선들을 안쪽으로 처리를 해서 좀 더 풍부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은요. 굉장히 심플하고 최신의 디자인들이 탑재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. 이 계기판에 보이는 폰트가 또 변화를 이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가시성이 높아진 느낌이 정말 다분하게 들어 있습니다. 폰트가 바뀌니까 크기도 좀 더 커진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은 손잡이 잡는 부분부터 아래까지 가죽으로 이어져 있어서 약간 소재 자체는 시에나가 훨씬 더 좋게 쓰였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 지금 8인치의 최신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최신 사양이다 보니까 시인성도 좋고 이렇게 시에나와 치에나처럼 이렇게 폰트가 좀 흩어지는 느낌도 없고요. 눌리는 터치, 조작감 모두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전 이 플라스틱 부분까지 다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커지고 좀 더 눈에 잘 띄는 편의사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하단 쪽으로는 일렬로 이렇게 상하단에 나눠서 공조 버튼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조작감 자체는 상당히 응답성이 빠르고요.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이얼 역시도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걸리는 모습이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버 박스는 상단과 하단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상단을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휴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시에나에 비해서는 공간이 그렇게 깊게 탑재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. 이렇게 빼서 보시면은 손바닥 넓이 정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 하단 글로버 박스는 지금 시에나랑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. 충분히 활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. 가장 차이점으로 두드러지는 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예요.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에 탑재가 됐고 그 옆쪽으로는 USB 단자까지 포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양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컵 폴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크롬 소재, 메탈 소재로 좀 컵을 잘 잡아줄 수 있게끔 안에 디테일을 좀 살렸네요. 그리고 이 차는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또 통풍이랑 열선 시트도 지금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수납 공간은요. 지금 이 안쪽으로 일렬로 조금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을 열면 지금 선글라스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딱 빼보면 시에나랑 비슷하게 지금 제 8부분 반 이상이 올라오는 부분이고요. 깊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USB 단자 포트가 또 약간 작은 상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게 넓이감은 막 넓지 않지만 충분히 공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2열로 넘어가 볼게요. 2열 공간 역시 시에나와 못지않게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시에나와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컵폴더가 내장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USB 충전 단자 그리고 얘는 또 일본 차량과 다르게 아래쪽으로 내리네요. 220V 단자를 또 여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상당히 특징점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미니미니하게 공간이 활용이 되는데 얘는 정말 작은 짐들만 좀 실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카니발은 또 조수석에만 지금 이 거리가 있더라고요. 호두가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. 왜냐하면 양쪽에 있으면 훨씬 더 활용성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이 옆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시에나는 좀 일자로 그냥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 카니발은 이 옆쪽에 물병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. 상당히 옆쪽 문쪽 공간을 넓힌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트에 착석을 했는데 지금 너무 눕혀져 있어서 한번 세워볼게요. 지금 이 카니발 역시도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약간 단단함과 폭신함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암레스트 부분은 약간 시에나가 좀 더 이쪽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팔걸이를 했을 때 좀 더 얇기도 하네요. 이 두께감 자체가 얇고 좀 짧은 느낌이어서 이거는 좀 아쉽다. 그렇지만 헤드레스트는 또 카니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고 이 밑쪽으로 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누웠을 때는 상당히 편합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시트도 밑쪽에 발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올리면 아래쪽으로 다가오고요. 얘도 저는 수동인지 지금 알았는데 이렇게 좀 더 길게 하려면 수동으로 이렇게 딱 밀어야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닫을 때도 역시나 이렇게 해서 발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훅 넣어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젖혀지는 거는 2열 공간은 지금 시에나보다 훨씬 더 많이 젖혀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편안한 공간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주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3열로 가는 이 공간 있죠. 이게 너무 좁아요.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이 다리 하나만 정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에나는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앉아도 될 만한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좁게 연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일단 3열로 넘어가 볼게요. 네 3열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하는데요. 지금 진짜로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좁았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보면 이게 지금 이 레그룸 공간이 훨씬 좁은 모습이거든요. 아까는 그래도 한 주먹이 세 개 정도는 두 개 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았는데 성인 남성분들한테는 상당히 좁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레그룸이 너무 부족하네요. 그리고 지금 시트가 많이 눕혀져 있는데 살짝 위로 당겨보면 이 각도 자체는 시에나가 조금 더 기본 각도가 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트 역시도 약간의 단단함이 좀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헤드레스트 부분은 또 평평하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정이 안 돼서 움직이네요. 그렇지만 괜찮이 많이 편안하게 그래도 연출되는 모습이고 이 시트를 확 뒤로 젖히면 넘어가는 부분이 시에나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공간 자체가 여유롭진 않지만 많은 불편함이 동반되진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좌측 우측으로는 컵홀더 공간이 두 개씩 있고 우측 공간에만 지금 USB 단자가 한 가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